전석 드릴 종목은 세원입니다. 세원이 지금 몇 달 전서부터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. 단기 2평선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가 하방 압박을 받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.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단기 2평선을 깨고 크게 하락을 했었죠. 자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2평선이 상승 추세 전환이 오면서 추가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추세선에 강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릴 것이냐 중대 병곡 구간에 놓여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자 세원 고점에 물리신 분은 내 전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정확한 시향 분석을 받으실 분은요. 저를 찾아오십시오. 자 붉은태양이 운영하는 이 단기 수익 그리고 바닥주만 추천을 드려서 중장기 홀딩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추천주 홀딩하고 있는 이런 수익률 이런 수익률을 보시고서 재원의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현재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 수익을 목표가를 알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 분석 시황을 의뢰를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금융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. 자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수익이 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서 내 원금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정확한 시향 분석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.